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사실 불금을 생각하기보다는 불금을 불리한 금요일로 생각하는 게 맞겠고 지금 월가 트레이더의 표정에서도 보시겠지만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실마리가 잡힐 듯 하다가 이제 완전히 최소한의 기대마저 오늘 깨졌던 상황입니다. 물론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가까이 와 있는 것이라는 증시 격언도 있지만 지금 오늘 우리 시장 금요일만 봤을 때는 특히 할리데이 리스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말에 또 뭐 어떤 소식이 나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은 사실 하방 압력이 상당히 큰 날로 일단 각오를 하고 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틀려서 욕을 먹더라도 좋으니까 일단 오늘은 안전벨트를 단단히 붙들어 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이터통신에서는 중국의 한마디 때문에 월가가 털썩 주저앉은 충격을 받았다는 건데 실수하지 마라. 지금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뭐 잘못된 것은 고쳐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관보에 나온 중국말을 영어로 고치고 영어로 해석한 걸 또 우리말로 해석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감을 살린다면 영화에 나오는 약간 엄폭급의 실수하지 마라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이러면 뭐 빨간펜 선생님도 아니고 경고의 의미가 없잖아요. 어쨌든 오늘 월가에서는 뚜렷한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나와가지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루 만에 2.63% 오르는 이런 현상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제조업 지표 부진까지 여기 더해지면서 원유선물하고 경기 민감주의 투매가 나왔던 하루였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중국에서 실수하지 말아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 시장의 신랏 같은 기대는 뭐냐면 6월달에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는데 여기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서 잘 해결할 것이다. 결국은 이제 서로 국익을 위해서 잘 풀 것이다. 이런 이제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의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이게 흔들린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G20에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난다고 해도 서로 대화할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중국 관료의 말을 지금 보도한 건데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헤드라인 제목만 봐서는 솔직히 야 이제 G20도 희망을 버려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홍콩 언론이고 솔직히 시진핑에 대해서 약간 좀 좋지 않은 스탠스를 나타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약간 지능형 안티급의 시진핑 압박이라고 솔직히 행간의 의미를 읽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근거로 되는 건 뭐냐면 지난 작년 12월 달에 아르헨티나에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서 화기애애하게 끝을 내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뒤로 관세 부과되고 미중 무역 분쟁이 전면전으로 번졌다는 점에서 G20이 만능 해법은 아니다. 이런 식의 눈조가 나왔죠. 이렇게 보시는 대로 미중 무역 분쟁이 서로 여론전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혼란스러운 하루였는데요. CNBC에서는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는 무역 전쟁의 장기화에 베팅하고 있다. 사실 브렉시트도 처음 나왔을 때만 깜짝 놀랐지 이게 장기화되니까 이제 브렉시트 얘기 나와도 이제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둘 다 이제 영향이 있을 텐데 미중 무역 분쟁 하면 그건 뭐 하루 이틀 일인가라고 좀 우리가 민감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장기화된다는 것은 결국은 트럼프가 내년 재선 때까지 진짜 질질 끌고 갈 수도 있는 이슈라는 거죠. 올가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G20에서 풀겠지라는 기대감 마저도 이제는 좀 반납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역시도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마켓어치로 넘어갑니다. 오늘 IHS 마르키트 제조업 지표 나왔는데 9년 만에 최악의 기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건 제조업 경기 수축과 확장 국면의 기준선인 50선은 그래도 넘겼다는 게 다행이고요. 어쨌든 속보치가 50.6 나와가지고 진짜 미중 무역 분쟁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염무원하는 미국 러스트벨트의 제조업 부활에도 지장을 주고 있구나. 그 다음에 서비스업 지수는 39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해서 보통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하는 CPI, PPI도 그렇지만 보통 생산자 제조업에서 지표가 둔화되면 그게 바로 소비자하고 서비스업까지 전의가 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 전미소비자연맹, NRF에서 오늘 또 트럼프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름은 전미소비자연맹인데 그 위상은 우리로 치면 약간 전경련급에 해당되고요. 미국 의회의원들한테 로비도 상당히 많이 하고 여기 그야말로 압력단체로서는 미국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협회인데요. 이렇게 관세가 결국 미국 소비자들한테 돌아온다. 트럼프는 재선 욕심에 미국 소비자들을 인질로 잡지 말아라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도 보셨지만 중국이 얘기하는 대화할 조건이 뭔지 과연 더 나빠져야지 테이블에 나올지 아니면 중국을 달래야 될지 지금 미국에서도 당근하고 채찍을 양손에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자기들도 헷갈리는 상황인데 월스저널에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화웨이 이후에 후속탈을 또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미국 의회는 상무부에다가 백도어 논란으로 한참 시끄러웠던 중국의 영상장비 업체의 최소 두 곳을 조사해봐라. 조사해봐서 만약에 미국의 사이버 보안이나 아니면 백도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이것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라. 이렇게 재소하고 권고를 올렸다고 하네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국은 지금 여론과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을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전면전에 나섰지만 결국은 그런 만큼 서로 협상의 의지는 더 강력해졌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월간 인터뷰 통해서 오늘 당장 한국 증시 외국인들의 어떤 몰매를 어떻게 우리가 피하면 좋을지 아니면 맞고 가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월간 인터뷰로 가시죠. 월간 인터뷰